자 오늘 여러분 선거 문제 미디어에요 오근호 대표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보시게 되면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 고천동에 실제 투표자 수를 개척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캠코드는 찍었는 모양이네요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조 투표지 72표 투입 의왕시 고천동 사전투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4년 2일차 사전투표 4월 6일 오후 다시 6시 1시간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2명이 투표했다고 정보 공개를 했지만 150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72명이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한 거죠 캠코드를 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근호 대표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틀째입니다 사전투표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정부 공개에 따라 제공한 것이 5시부터 6시 사이에 사전투표를 222명이 한 모양입니다 관내 186명 관내 36명 이거는 이제 시골촌북에서 작성한 겁니다 똑같이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8시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1시간 동안 222명이 했다는 것이고 뒤에 거는 첫날 6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4047명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준입니다 누적 사전투표 누적 아마 관내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누적 관내 사전투표자 수 이 두 개 자료거든요 이 두 개 자료 그러니까 핵심은 1시간 동안 부풀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시골촌북에서는 관내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그노 미디어 에이 대표는 비디오 촬영을 통해 가지고 수치가 선관위가 발표한 222명이 아니고 72명 정도와 더해진 것 같다 222명이 아니고 72명이 더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이제 뭘 한번 보시면 되는가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몇 표나 되어졌느냐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했는데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하신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조로 발표한 의왕시의 고천동 관내 사전투표는 4047표입니다 4047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용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위조 투표자가 더해진 겁니다 얼마큼 되어있는가 하니까 이 앞부분이 위조 투표지수입니다 선거인수의 4분의 1만큼이 여기에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소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를 부풀렸냐 이만큼 부풀려 한 겁니다 이게 부풀려 있는 거죠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4047표의 4분의 1이 여러분들 몇 평가하니까 여기 나오네요 1012표인 겁니다 1012표 101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재야 전문가 분석 결과입니다 4047표의 4분의 1 사전투표에서 오는 세 사람당 한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2468표에 107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소용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느냐 2468표 빼기 1012표를 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의왕시 고천동 관내 사전투표는 이 위는 재야 전문가 분석이고 하단은 시골촌부의 분석인 겁니다 두 분이 같이 분석을 했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겁니다 위는 재야 전문가의 분석이고 하단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것은 사전투표 선거 인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건 곧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 핵심을 오늘 오그노 미디어에의 대표의 여러분들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점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의왕시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손을 댔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경기도 의왕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선거인수 투표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개수 조정을 위해서 반올림 처리했을 때 숫자가 발생했을 때 잘 조정하기 위한 목표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 이 항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조정해 가지고 개수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소용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뭐죠 부풀려진 거죠 얼마만큼 부풀려졌습니까 이만큼 부풀려진 겁니다 선관위 위조 사전투표주가 이만큼 되어진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료는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멀쩡하게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소용 후보의 표는 전부가 다 확대가 된 겁니다 뻥튀기화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착했는가 하니까 뻥튀기한 표수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이런 공식을 다 찾아낸 겁니다 제기화 전문가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을 그러면 뻥튀기했다는 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냥 맥초상관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5선 의원이 민경욱 후보가 와가지고 4년 만에 선거 사기를 내 함께 좀 설명해달라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인 겁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체가 플러스 10% 돼요 국민의힘은 체계 10원 전체가 마이너스 10% 됩니다 그리고 좌우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용 후보한테 위조 투표제를 듬뿍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좌우 대칭의 큰 값의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맹백한 정거물을 대한민국이 21세기하고도 2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걸 덮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일 겁니다 이 고천동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딱 분석하게 되면 이 소영 더불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규칙은 사전투표사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제 한 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대하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몇 표를 집어넣냐 하니까 위조 투표제를 더불당 후보에게 11,222표를 대해준 겁니다 관내 투표에 8,010표 관내 투표에 3,212표 그럼 실제로 선거에 오신 분은 얼마냐 3만 3,665명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3만 3,665명이란 뜻입니다 그럼 발표를 얼마 했냐 발표를 4만 4,886명으로 한 거죠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3만 3,665명이 왔는데 선거 관리비안회가 4만 4,886명이 온 걸로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분석 결과가 딱 나온 겁니다 11,222표를 투입했고 사전투표소에게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불당 후보한테 더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동단위로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11,222표를 넣었는데 고천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1,012표를 집어넣은 거죠 이 1,012표가 바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공직선거의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위조투표지가 반드시 포함이 된 이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된 숫자가 이렇게 선거안의 공식 홈페이지에 다 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오늘 광주광역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특별한 지역이 선거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세 지역은 항상 선거에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 다른 모습이 나오죠 예를 들면 전국의 서울, 부산, 경기가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 나오면 광주는 몇 군데 정도는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그게 눈에 확연하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하지 않더라도 10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죠 왜 조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일단 짜여져 있고 조작하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심파리 이런 땅콩으로 그냥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국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던진 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으로 돌려가 이런 표를 다 만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는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의 전부 표를 다 만드는 겁니다 표를 그리고 그 표를 조작하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을 조작하는 데 광주를 조작을 추구하는 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조작하는 데 전라남도를 하나 더 추구한 데가 여러분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마다 다 뭡니까 조작을 전국을 다 조작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좀 놀라실 겁니다 왜? 아니 조작 안 해도 저렇게 몇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여러분들 뭐 윤 대통령이 5.18 행사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이만큼 줍니다 한 천표 2천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표를 안 주죠 선거비용 보존목적은 광주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대에 조작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하는 것은 선거보존비용을 받기 위함인데 광주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주는 뭐 여러분들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보시죠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딱 그려놓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인데 어마어마하죠 22대 총선 광주광산구 갑입니다 이 박균택 후보가 한 군데 빼고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 나왔습니다 표를 가장 많이 빼앗긴 데는 국민의힘 김정현 후보네 벌써 이름들 좌우대칭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조작을 많이는 안 했지만 조작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희한한 것은 여기에서 대부분 전국의 모든 지역의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심하게 조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호남권은 국외 부재자 투표 조작이 많이 안 이뤄집니다 희한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전국의 국외 부재자 투표는 대구 광역시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국민의힘 마이너스 30% 더블 박 플러스 3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호남권만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가 거의 이렇게 조작을 안 한 겁니다 희한하죠?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분석해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790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사전투표에 5사람이 올 때마다 더블당 후보에게 한 표씩 위조 투표지를 대해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5959표 관외에 1947표 조작값은 6입니다 5 플러스 1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광주 광주시 광산갑에 3만 9천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4만 7천표를 만든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조작 안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태 후보가 5만 9천표로 승리한 선거인 겁니다 5만 9천표로 승리를 했는데 뭐 하려고 또 조작하노 이야기죠 5만 9천표로 승리했으면 그냥 그걸로 됐는데 또 여러분들 그게 조작해가지고 6만 7천7백팔십 대표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 보전 비용하고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광주 광산갑은 뭐 주거나 사나 다 더블 민주당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더블당을 찍을 테니까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는 광주에서는 조작하지 마세요 조작 안 해도 5만 9천표 차이로 얘기해 말라고 조작합니까 그거 여러분들 7천9백표 500표 더해가지고 굳이 5만 9천표로 승리하나 금패치 다나 6만 7천7백팔십 4표 차이로 금패치 다나 그게 그건데 왜 조작을 하냐 이야기 왜 조작을 해가 뭡니까 공병호가 이런 제야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듣냐 이야기죠 광주 광역시에 조작을 한 사람 다음 조작하지 마세요 아니 5만 9천표로 광주 광역시 시민들이 박윤택 더블당 후반께 그냥 몰표를 줬는데 말라고 조작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기는데 당일 투표에서 79%를 받은 사람한테 왜 또 사전투표에 조작을 해가지고 78% 받은 것을 82% 올려주냐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주 광역시 갑에서 사전투표에 79%를 받았다 이야기예요 국힘당 후보가 8%를 받았는데 그 8% 받은까지 여러분들 훔치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여기 허승구님 프로그램 돌리니까 빼기가 복잡했나 봅니다 그건 맞는 모양입니다 돈도 안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여러분들 바꾸기가 복잡하니까 세종시 갑인가 어린가 하는 데는 중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문제로 물러나시고 나니까 무슨 새로운 미래인가 하는 사람한테 프로그램이 표를 쭉 더하도록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78%를 받은 게 80% 차라리 빈대한 게 여러분들 간을 빼먹으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다 하고 나니까 이게 왼쪽이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조작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조작한 거에 선관위가 대준표를 다 뺐으니까 이게 자연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조작한 거 조작 고친 거 여러분 내친김에 광산을도 한번 보시죠 광산을이 조작됐느냐라고 보시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차이값 그래프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보시게 되면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왼쪽이 조작한 겁니다 오른쪽은 조작 고친 거 이게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구나 조작을 좀 작게 했네 이렇게 이게 광주광산갑이네요 잘못됐네 광산을 광산갑 광주광산갑 그래프 이낙연 후보가 표를 많이 뺏긴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이런 조작한 상태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이 위조트 표절자 제거한 조작이 수정된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죠 그냥 이 사람들이 조작했구나 검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것이 드러났는데 이거를 뭐 4년 이상 뭉개고 윤 대통령 지하에서 4번 선거를 다 도둑질 당했으니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인 겁니까 선관위 데이터 왼쪽을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1만 841표를 집어넣네요 이낙연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조작을 안 갔네요 관내 사전투표에서 위조 투표지를 7606표 집어넣고 관내 투표에서 3235표를 집어넣네요 사전투표에 직접 오신 분은 5만4천명이고 선관위가 뭐죠 발표한 것은 6만5천이네요 조작한 방법은 사전투표에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고 민형배 후보가 7만7천951표로 2등 후보 이거는 뭐 안태우 후보니까 2등은 국민의힘 후보를 비해가지고 7만7천표 차이로 이겼는데 만표를 대가지고 8만8천표 차이로 이긴 걸로 만들었네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만표를 집어넣은 것은 이낙연 후보가 계셨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 뭐 압도적인 당일 투표에서 민형배 73% 이낙연 15%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나와도 관내 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계속했을 것이고 73%를 받은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광주광역시에서는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 안 해도 더블당 후보가 다 당선되는데 이렇게 이름들 당일 투표의 73%를 민형배 더블당 후보가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또 조작을 해가지고 이름들 사전투표율을 73%에서 77%로 올려준 겁니다 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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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선진국이 된다 보시게 되면 광주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주광역시의 96개의 은면동에서 2개의 은면동 제가 전부가 더블당이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보다 높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라고 보시죠 관내 관내 그러나 조작 정도는 작게 했네요 사전투표율 차이값이 3.95%니까 그래도 이게 뭡니까 더블당의 여러분들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2개 빼고 전부가 다 불러서죠 그래서 서울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서울보다 적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압도적인 표가 나왔으니까 보시게 되면 서울은 더블당 후보의 차이값이 플러스 13.16%인데 광주는 3.95%가 됐네요 전국에 다 조작을 해가지고 22대 국회가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처음으로 광주 광역시의 4월 10일 총선 광산구 곽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실 거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